한글자막 by 한효정 선포된 이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거라사인의 광인 이야기를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실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대단히 많은 것들을 더 생각을 하고 깊이 있게 나눠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을 고치려고 그 바다를 뚫고 가시는 그리고 그 사람을 딱 고치고 나서는 어때요? 그냥 쉬지도 못하시고 마을 사람들이 쫓겨서 다시 돌아와야 됐거든요 그 피곤한 몸으로 풍랑이 있는데도 기절해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피곤한 몸으로 딱 그 한 사람 고치러 가셨다가 그 한 사람 고쳐줬다는 이유 때문에 쫓겨나서 그렇게 도망 나오다시피 또 다시 바다를 건너서 돌아오셔야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위한 열정이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는 열정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주님께 은혜 받고 싶어하는 마음보다도 주님이 내게 은혜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크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뭐 달라는 것보다도 사실은 부모는 더 큰 것을 주고 싶다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사실 거라사인의 광인이 기대하는 것 그것보다도 예수님이 주고 싶은 은혜는 훨씬 더 위대한 거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능히 행하시고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신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이 크신 은혜를 생각한다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믿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 더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누가 본 8장에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광인을 찾아가시는 거였죠 그런데 그 사람은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고 제정신이 아니고 삶을 포기한 상태니까 구원에 대한 여망 자체가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지도 모를 정도로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찾아가셔서 정신을 온전히 해주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회당장 같은 경우에는 회당장 야이로 같은 경우는 회당장이면 한 교회 단임 목사 같은 아주 거기에 장인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힘도 있고 또 지위도 있고 또 경제력도 있어가지고 이 사람은 그 마을에서 아주 유력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초청해서 자기가 너무너무 두렵고 답답한 일을 경험했을 때 친히 예수님을 모셔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붙잡았던 옷자락을 만졌던 그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은 너무너무나 많은 세월 동안 고난을 당해서 완전히 가산을 다 탕진하고 예수님을 자기가 모신다는 건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나 미천한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두가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님을 찾을 수 없었던 그라사인의 광인이나 예수님을 친히 모실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모시지 못해서 남의 집에 가는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았던 그 여인이나 모두에게 예수님은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여러분에게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길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첫 번째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 중에 하나는 인간의 상태를 초월한 믿음을 가져라 어떠한 상태에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네 상태 또 네가 지금 바라보는 자녀의 상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40절에서 42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지금 예수님의 손길을 자기 딸에게 미치게 하기 위해서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외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42절 이는 자기에게 열두 살 된 몇 달이 있어 죽어가미라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무리가 밀려들다 그랬죠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많은 무리가 있었는데 지금 그 중에서 회당장 야이로는 그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실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집에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손길을 어떻게 믿었냐면 죽음에서 살리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믿었습니다 42절에 보면 딸이 죽어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어가미라라 그런데 마태봉 9장 18절의 동일한 기사에서는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셔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의 놀라운 측면은 뭐냐면 거의 죽어간 상태이니 가다가 또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 인간의 상태를 초월해서 주님의 손길이 능력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죠 주님의 손길이 닿기만 하면 가장 절망적인 상태에서도 희망이 생길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죽음이 물러가고 생명이 그 딸에게 다시 돌아올 줄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장은 굳이 예수님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쩔 수 없는 내 자녀들의 상태에 여러분의 주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어떻게 해도 살릴 수가 없고 변화시킬 수가 없고 새롭게 할 수 없는 상태에서도 어느 날인가 내 주님이 내 자녀에게 찾아오셔서 그 자녀에게 손을 얹으시기만 하면 이 아이의 상태와 상관없이 주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의 상태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상태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손길을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에서 중요한 것은 주님의 손길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인간의 상태를 믿을 것이냐 어디에 믿음의 비중을 두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사람의 상태를 보면 자꾸 절망이 듭니다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능력이 손길을 한 보면 무위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분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손을 얹어서 일으키시는 그분 그 능력의 손을 보면 불가능이 없을 것 같잖아요 내 자녀나 내 자신이나 이걸 보면 또 낙심이 되고 좌절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두 사이에서 교회 와서 설교 듣고 기도할 때는 소망이 생기고 또 자식들 가서 보면 분명히 이제는 믿습니다 이 자식이 잘 될 줄은 믿고 이제는 혼 안 내겠습니다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꾸짖지 않겠습니다 해놓고는 또 하는 짓거리를 보면 으이그 하고 또 욕이 나오고 주먹이 가고 똑바로 해라 그러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보면서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인간의 상태를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어느 걸 믿으시겠어요? 인간의 상태가 진실일까요? 아니면 주님의 능력이 진실일까요? 주님이 손을 얹으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고 강하게 되고 건전하게 되고 위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질이 우리의 상황과 상태에 따라서 달라진다면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자기 확신이죠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식과 지식과 경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는 거예요 자꾸 좌절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손길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회장장 야이로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오셔서 자기 딸에게 손을 얹어 달라고 주님이 오셔서 내 딸을 낳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일상적인 판단을 뛰어넘는 신앙의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개입을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늘 변하지 않는 내가 바라보는 상대편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일상적인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 사라의 나이 90 절대로 애를 낳을 수 없는 희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사라가 아이를 낳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사라에 대한 경험이 있잖아요 정말 적어도 한 60년 이상 그렇게 같이 살아오면서 70년 이상 그렇게 살아오면서 그녀가 애를 낳을 수 없는 것은 아브라함이 분명히 알아요 사라의 상태를 보면 절망이고 더구나 이제 자기 나이를 보면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위대한 역사 놀라운 믿음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기독교는 뭐냐면 인간의 상태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 없이 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가리아와 엘리사베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이었던 사가리아는 자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엘리사베은 자식을 못 낳는 그런 늙은 노파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자식이 있겠다고 말씀하실 때 사가리아는 믿지를 않았죠 믿지를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입을 막아서 벙어리가 되게 해버리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요셉의 입장에서나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남자와 상관없이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얼마든지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걸 믿습니까 만약에 그걸 믿는다면 무에서 온 우주마무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분이 원하시면 그분의 손길이 닿으면 능치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천여의 몸에서 애태어나게 하는 것은 더 쉽지 않겠어요 죽은 자 살리는 것 더 쉽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상태를 믿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우리가 간과할 것 우리가 요청할 것은 주님의 손길이 닿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내 상태에 머물거나 갇히지 마시고 주님의 생명과 창조의 손길이 어느 날인가 닿는 순간부터 그 하나님의 때가 되면 놀라운 일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 일어날 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때에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위해 원하는 것이 더 큰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으냐고 주님의 손길을 믿기만 하면 어느 날인가 내 원수의 마음에도 손을 닿으실 것이고 내 자녀의 마음에도 손을 닿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위대한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인간의 상태를 초월한 믿음 그것을 통해서 두려움을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작은 자 속에 큰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작은 자 속에 큰 믿음 이것은 지금 43절부터 48절에 이제 12회 동안 혈류증을 알았던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12회를 혈류증으로 알았던 이 여인은 예수님의 거두움만 만져도 구원을 받을 줄로 확신을 했습니다 자신이 혈류증 환자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부정을 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의 놀라운 믿음은 뭐냐면 자기가 예수님에게 손을 대면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하심이 자기를 덮어서 오히려 자기를 치료할 줄로 믿은 거예요 보통 혈류증 앓는 여인이 손을 대는 것들은 다 부정하게 되는데 그녀의 믿음은 뭐냐면 내가 손을 대면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깨끗해질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자신은 너무나 보잘것 없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위대한 분이라는 믿음이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비록 나는 부정한 여인이고 나는 씻을 수 없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이 작은 모습 그대로 보잘것 없이 초라한 모습 그대로 예수님에게 나아가면 예수님이 나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깨끗하게 하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손길을 기대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자신의 손길을 통해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얻을 줄로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에게 안수를 해서 낳는 게 아니고 자기가 그냥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치유받을 것을 믿었다는 거죠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옷자락만 보고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느꼈던 그 차원 높고 아주 숭고한 믿음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분의 크심과 자신의 자금을 인식한 믿음입니다 왜 그녀가 옷자락만 만졌을까 예를 들면 팔을 붙잡는다든지 뒤에서 그냥 와락 안아버린다든지 왜 그러지 않았을까 자기 자신은 너무너무나 부정한 사람이고 초라하고 작은 사람이라고 감히 예수님 앞에도 나가지 못하고 뒤에서 지나가는 예수님의 옷자락 끝만 살짝 만져도 나는 너무너무나 황송할 뿐이고 그분은 너무나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그 옷자락 끝에 조금 묻은 은혜만으로도 나는 다 치료될 줄로 믿는 거예요 어때요? 작은 사람이지만 큰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한 거창한 일이 아니라 작은 주님의 흔적에도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이전에 나와서 대단한 사람으로 큰 직분자로 굉장한 존재로 활동을 해야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 게 아니고 그냥 구석에서 조용히 앉아서 지나가다가 살짝 이곳에 지금 앉아있는 사람도 이곳의 토박이보다도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나는 부스러기 은혜로도 충분히 온전히 치룰 줄로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 여인의 큰 믿음이었습니다 그녀는 얼마나 자신을 비천하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12년 동안을 혈율증을 앓으면서 의원들에게 온갖 치료를 받으면서 모든 돈을 다 쓰고 몸과 마음이 지치고 상할 대로 다 상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놀랍게 예수님의 옷가에 살짝 손만 대도 나을 줄은 믿었다는 게 놀랍지 않아요 12년 동안을 유명한 회사 다 찾아다녔고 모든 치료 다 했는데도 안 나섰는데 1년 돈 다 써도 안 나섰는데 예수님이 옷가락에 살짝 손만 대도 나을 줄은 믿었다는 것은 얼마나 큰 믿음이냐는 거예요 이 정도로 상처가 컸다면 이 정도로 치유가 안 됐다면 도대체 예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해줘야 내가 나을까 옷가에 손을 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옷으로 날아가지고 감싸주시든지 끌어안아주시든지 예수님의 핏방울이라도 떨어져야지 나을 것 같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녀는 굉장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렇게 많이 실패하고 상처받아도 내 주님의 작은 부스러기 은혜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충분히 나는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크심을 예수님에 대한 엄청나게 큰 믿음을 그녀는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회장장 야이로는 집에까지 오셔서 자기 딸에게 손을 얹어야 나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녀는 지나가는 예수님 옷자락 끝에 손만 대도 나을질로 믿었습니다 누구 믿음이 더 커요? 그녀의 믿음이 더 큽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믿음입니다 나는 작고 주님은 크게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부스러기 그거라도 주 없어서 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 현상을 보시고 놀라시면서 하신 말씀이 48절에 나와 있습니다 4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다라 예수님의 그 믿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내 믿음 참 위대하다 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르보니게 헬라 여인도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마땅치 않다 그랬을 때 그녀가 한 말이 뭐였어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뭐요? 부스러기도 먹나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냥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면 그걸로 나는 충분히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그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은 자기를 겸손히 낮추는 만큼 예수님을 위대하게 높이는 큰 믿음의 사람이에요 자신은 작게 여기고 주님은 크게 여기는 그런 믿음입니다 여러분 개미에게는 빵뿐소리가 작아요? 커요? 굉장히 커요 코끼리 얘기는 빵뿐소리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 자기 자신을 개미처럼 작게 여기고 겸손한 사람은 한두 마리 떨어지는 말에 혼자 은혜 다 받고 난리가 나는데 스스로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기서 천사의 말을 해도 은혜 못 받는다니까요 바로 이 여인이 지금 그래요 그냥 지나가는 길에 옷자락만 만져도 그 부스러기 은혜로도 충분히 충분히 나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믿음이 큰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착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지금 이 길을 지나가는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뭐 하러 가시는 거죠? 해당량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거예요 그녀를 위해서 지금 오시는 길이 아니에요 그녀 만지라고 지나가는 길도 아니에요 남에게 은혜 베풀는 가는 길에 자기가 껍사리 은혜를 받는 거예요 살짝 끼어서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찌꺼기라도 삼아하는 마음 작은 애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남에게 다 부어주고 남아있는 컵에 조금 남아있는 그 작은 한 방울의 은혜라도 마시려고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녀는 너무나 작고 초라했기 때문에 스스로 예수님을 모실 엄두를 못 냈던 거예요 초청할 자격도 없고 돈도 없고 명예도 없습니다 누구나 알아주지 않는 더러운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순간에 그 은혜를 받기를 원했어요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 이것이 위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을 위한 집회가 아니고 여러분을 위한 행사가 아니어도 여러분은 겸손한 마음으로 남보다 훨씬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상호하는 마음 그 시중에 주님은 놀랍게 드라마 같은 데서 엑스트라로 나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역사의 주인공이 아닌 것 같아도 주님 보시기에는 가장 소중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우연히 지나가다가 남들보다 더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히려 소외된 사람이지만 오히려 무관심하게 버려진 사람이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9마리보다도 한 마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고 이른 은전 하나에게 마음이 있었고 집안에 있는 큰 아들보다도 집을 나간 작은 아들 여전히 은혜를 베풀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작은 사람일지라도 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세 번째 이제 영을 돌이키시는 믿음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믿음인데요 49절에서 56절에 나와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다 보니까 그 집에서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와서 뭐라 그러죠?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죽었습니다 더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집에 들어가서 하시는 말씀이 52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러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죽은 소녀를 향해서 예수님은 잔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울지 말라 죽은 아이를 놓고 우는 거 당연한데 예수님은 울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됐냐 53절을 보시죠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웃음을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에게는 죽음은 잠깐 눈을 붙이는 쉼과 같은 편히 잠자는 그런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는 생명의 주이시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떠나간 영혼을 돌아오게 하실 수 있는 생명의 주이십니다 예를 들어서 에스길 골짜기의 마른 뼈를 향해서 생기야 들어가라 했을 때 그 마른 뼈에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그리고 생기가 들어가서 군대가 되잖아요 바로 그런 생명의 근원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두려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5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죽은 사람한테 아이야 일어나라 잠에서 깨우고 있는 거죠 죽은 자들도 주님의 눈에는 자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의 생명의 주권자 되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비웃어도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웃겠지만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일으키듯이 주님이 천사장의 나팔소리로 호령하시려 그런 순간에 우리 모든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군사처럼 위대한 모습으로 호령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랬습니다 어떤 죽음의 상황에 놓이더라도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도 또 여러분 개인의 사업도 또 국가도 교회도 지금은 죽은 것 같고 지금은 너무너무 비참한 것 같고 죽음거리가 된 것 같지만 저들이 놀라게 될 정도로 주님이 손을 잡고 일으키시면 새롭게 소생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큰 능력 앞에서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했을 때 첫 번째는 뭐였어요? 인간의 상태를 초월한 믿음 때문에 그것은 주님의 손길을 믿는 거지 우리의 상태를 믿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작은 자 속에 큰 믿음이 가능하는 것 우리는 아무리 초라해도 적어도 믿음은 크게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나를 몰라줘도 그리고 내게는 기회가 없는 것 같아도 얼마든지 큰 믿음 작은 자 속에 큰 믿음이 가능하니까 믿음이 크면 두려울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인정해 주니까 마지막으로는 뭐예요? 설령 죽을지라도 어때요? 영을 다시 돌이키시는 그분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인지 믿기만 하시고 두려워 말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 주님 앞에 여러분 한번 고백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두렵고 불안하고 초조해서 신경질적이 되고 또는 잠을 못 자고 괴롭고 한탄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인간의 상태만 보기 때문에 그 인간의 상태를 너무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간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키우는 자녀의 상태가 어떻든 하나님의 손길이 닿기만 하면 위대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개인,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 심지어 여러분의 원수마저도 반드시 주님의 능력의 손길이 닿으면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의 기쁜 소식으로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능력을 믿게 해주십시오 인간의 상태에 구속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것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지금 내가 어떤 상태에도 주님의 손길이 닿기만 한다면 놀라운 일이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굉장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빛으로 주시옵소서